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 레코딩 타임스의 가장 주력 플랫폼이자 저희가 이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뭔가 어느 정도 루틴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크게 저희가 긴장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 인터페이스 중에서도 유독 긴장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원래 맥 전용인데 윈도우용으로 나왔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잘 안 붙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대가 넘어가는 3세대인데 썬더볼트 케이블이 3.0이라든가 그렇다든가 이러면 이제 우리가 좀 긴장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인터페이스가 거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딱 호환되고 묻는, 붙는 딱 그 과정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원래 사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문제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딱히 문제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왜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맞아. 이 안에서 충돌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죠. 사실 맥도 웬만하면 충돌이 안 일어나고 잘 붙는 편인데도 맥도 너무 많이 깔고 이러니까 맥탐을 하다 보면 맥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깔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포맷을 해야 되는데 포맷할 엄두가 또 안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마음 힘들죠. 이따가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그 깔려있는 그 리스트가 계속 지우는데도 많이 나오는 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를 끝내야 돼. 끝내서 또 덜어내고 어디 하나를 또 끝내고 덜어내고 이래야 되지. 그렇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UAD가 아폴로가 윈도우 용이어가지고 우리가 좀 그 처음에 약간 긴장을 했던 거죠. 이게 분명히 또 붙다가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 그런 쎄함이 있었는데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그 다운받고 이제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간 덜그덕거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오늘 그 과정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사이트 상에서 아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버즈비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요. 윈도우 유저를 위한 2x4 오디오 인터페이스 UAD2 솔로 코어 프로세싱 네. 아폴로 솔로 모델입니다. 리얼타임 아나로그 클래식 번드를 제공 한정수량 UDG 하드케이스 증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유니버셜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폴로 솔로 USB 모델 가격은 지금 70만원이네. 69만 8천원 요렇게 나와 있구요. 밑으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UAD2 솔로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윈도우용 2x4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유니버셜 오디오 컨버터와 두 개의 유니즌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내장 이펙터들을 탑재한 스튜디오 퀄리티 앨범 퀄리티의 레코딩을 제공해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네. 피처 보시면은 24비트 192kHz 오디오 컨버전 지원하고요. 그리고 니브 API, 아발론, 랜니, 마샬, 팬더 등등등 많이 제공을 해주죠. 마이크 프리앰프와 기타 앰프 에뮬레이션 그리고 클래식 번드를 제공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이게 맥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윈도우 쓰시는 분들도 쓸 수 있다. 이런 게 이번에 이 아플로 솔로 USB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자랑 자랑 나오고 있죠. 자랑 자랑 그리고 뭘 주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날로그 클래식 번들 제공하고 있네요. UA610B 진공감 프리앰프인 EQ, 마샬 플렉시 클래식, 기타 앰프 등등등등 해서 밑에 이렇게 번들 제공되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인아웃 시스템 보시면은 마이크로 인풋 2개, 아날로그 라인 인풋 2개, 하이지 인풋 1, 아날로그 모니터 어플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샘플레이트 192에 24비트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것만 확인해 볼게요. 다이나믹 레인지. 네. 다이나믹 레인지는 라인 인풋 1, 2가 11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인풋 1, 마이크로폰 인풋 1, 2가 118입니다. 하이지도 118. 동일하네요. 다 셌다. 네. 아웃풋 1, 2가 아웃풋 1, 2가 115. 이렇게 115가 되네요. 헤드폰이 114, 11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아웃풋 1, 2, DA 컨버터가 115까지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무게는 0.63kg 나오네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무겁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 스펙 쭉 살펴봤고 외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폴로 솔로입니다. 네. 솔로롤롤롤롤롤롤롤롤 자, 기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헤드폰 단자 그리고 여기에 프리앰프 모니터 누른 다음에 이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엔들리스 노브로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걸리진 않아요. 달칵달칵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인풋, 로우컷, 그리고 48dB, 패드, 뮤트, 링크 이런 식으로 눌러서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C창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려서 보면은 파워와 전원, USB, 아웃풋, 인풋, 밑판 이렇게 되어있구요 정말 깔끔해요 0.6키로 깔끔한 아폴로 솔로입니다 자 외관 살펴보고 왔어요 뭐 깔끔하죠? 네 딱 깔끔합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폴로 솔로 요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지 우리 UAD 사이트를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AD 사이트 들어가자마자 아폴로 솔로가 제일 위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여기 밑에 여기 보이시죠? 아폴로 솔로 다운로드 포 PC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쳐서 넣으시면은 밑에다가 밑에 이제 다운로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콘솔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희는 48V 여기서 미리 켜놨고요 이런 식으로 콘솔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콘솔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미터 앤 컨트롤 패널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이제 열어갖고 보면은 요런 식으로 얼마나 잡아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콘솔과 요 패널까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인서트에 그 아까 제공되는 여러가지 플러그인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그 클래식 펀들 말고 저희가 뭘 하나 아무거나 그냥 부른다 해보면은 이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된 애들이라 어차피 쓰실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네 어찌라이즈가 안 돼있다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리무프 이렇게 콘솔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바로 해볼게요 일단 아 미디가 있네요 네 미디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를 모노를 하나 받아서 레프트로 연결해 놨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겠죠? 왜 안 들어가냐? 48볼트를 안 켰으니까요 48볼트 켜고 해볼게요 48볼트 안 켜졌어요? 로우컷 누르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눈이 안 좋아지셨나? 네 48볼트를 켜봤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오네요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 잘 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여기 들어가셔서 이 다운로드 포 PC를 받아서 드라이버를 미리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뜨느냐 디바이스 셋업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는 여기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문제지만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유니버셜 오디오 USB라고 뜹니다 파이어와이어 아니고 썬더볼트 아니고 USB 클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밖에서 이렇게 콘솔 열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조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폴로 솔로니까 저희가 시연곡으로 제니의 솔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솔로롤롤롤롤롤롤롤